저 어떻게 오늘 조가는 몇 마리 정도 예상하십니까? 큰일 났어 애기는 나가리라 했는데 난 애기만 준비했어 오늘은 내 자라는데 나 오늘 못 자라 그렇지만 나에겐 칙칙이가 있지 칙칙이요? 아 그 미끼에 뿌리는 거요? 미제인데 따로 담아왔어 배쓰.. 배쓰 용기죠? 혹시 모르니까 한번 써보죠 조가가 안 좋으면 애기와 이거의 조합이면 애기를 충분히 적셔가지고 더 내리면 또 모를 수 있어 그쵸 광어 비장의 무기 욕자로 무기 오우야 여깄다 야 크다 강제집행 강제집행 야 아 오짜 오짜 자 지금부터 선수끼리 화끈하게 놀아봅시다 선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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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 너는 찍지 가자 네 경찰한테 누가 그런 거야 뭐야 아니야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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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초반에 생긴다고 못 잡았어요. 오우! 오우! 가보죠! 축하축하! 먹물! 야 나도 먹물 한번 맞아보고 싶다 아수라발발타 뭐야 그게? 있어 그런게 어 연타 이것들은 짱백이 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 사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애기야 가자 우리 다꾸만 우리 짱백이냐? 아 영상 불러! 오우! 순오로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